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합성제입니다. 합성제. 그러니까 합성제가 뭐냐면 지금 재료의 역학적 성질이 다른 재료의 역학적 성질 그러니까 철근이나 콘크리트라든지 즉 탄성 개수 포화성비 등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개 이상 재료의 이루어진 것을 합성제라고 합니다. 자 각 재료는 이런 각 재료는 작용하중에 대해서 작용하중에 대해서 일체로 거동합니다. 따라서 두 재료가 접합된 면에서 두 재료가 접합된 면에서 각 재료의 변형률은 같지만 탄성 개수가 다름으로 발생하는 억력이 서로 다르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다시 합성제라는 것은 재료의 역학적 성질이 즉 탄성 개수 프로그램성비 즉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합성제에 이루어지고 이 작용하중에 대해서 일체로 거동하기 때문에 두 재료로 접합된 면에서 각 재료의 변형은 같지만 탄성 개수도 다르고 발생하는 억력이 다르다. 자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EC가 있을 거고 철근 ES가 있을 겁니다. 엡셀런 C 엡셀런 S가 됩니다. 이거 실시도 입력 곳이 많이 나왔어요. 따라서 조컬입니다. 변형률 C는 S 같고요. P S, P, C는 P. 자 이게 적합 조건식이 되고 P는 평형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외워야 돼요. S는 NC. 여기서 N은 뭐다? 탄성 개수 비율입니다. 따라서 C는 AC 플러스 NASP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입력 곳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 이 합성제에 대한 거는 무조건 암기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엡셀런 C는 엡셀런 S. 따라서 탄성 개수 C는 탄성 개수도 S. 따라서 S는 E C 분의 E S C 이거는 뭐다? AND 맞죠? 그 다음에 두번째 P는 PC 플러스 PS C A C 플러스 AS AS C A C 플러스 N C 곱하기 A C 묶게 되면 C A C 마이너스 N AS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건 영역은 A C 플러스 N A S의 P구요 S는 A C 플러스 N A S N P 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한 5분정도 지났는데요 이 합성제는 무조건 시점 문제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조설계하는 친구들 보면 이 부분에서 반가름 납니다 아시겠죠? 이상 합성제